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수장입니다. 오늘은 고생역 도보 3분 거리의 넓고 시원스러운 구조의 3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소 실입주금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니 영상을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개동의 고색동 예담체 4차 현장으로 먼저 한층에 한세대만 있는 전용넓은 비동 3룸입니다. 전용면적은 79.77제곱미터이며 안방은 11자로 부부욕실 앞 파우더룸이 있으며 중간방 11자 보일러시 겸 세탁실이 있는 방은 9자가 넘는 크기입니다. 고생역세권이면서 다양한 시내버스 및 강남, 잠실, 안중행, 직행버스 노선도 이용가능하여 교통 편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습니다. 이어서 A동 3룸 자녀세대 영상도 살펴보시고 면적 대비 착한 가격의 고색동 빌라로 내 집 마련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동 4층 2호 라인 전용면적은 69제곱미터이며 안방 10자반, 중간방 작은방은 8자반 크기입니다. 수원 고색동 예담체 4차 외에도 이보다 저렴한 2억대 예담체 3차와 기안동 대단지 예담체 빌라도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수원 민소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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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